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? 기정이 얘 수석 입학하겠다. 그죠? 얘 실력이... 으이그, 아들 면접하러 갔는데. 덕담이나 한 말이야. 아들아,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. 아버지,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? 뭐,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네. 들어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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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